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 혜지 맞지? 나 한이라고 해. 너 나한테 왜 그래? 예쁘잖아. 자퇴한 손녀딸 사는데만 붙이게 그림 좀 가르쳐달라고.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데리고 그러면 시도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?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나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. 내가 네 편 해줄게니 너는 네 원대로 살라. 선생님, 그림으로도 고백 같은 거 할 수 있어요? 네. 네. 아멘